참나물 부드럽네 참나물 참나물 줄기까지 다 먹어? 줄기 쪼꼼 뻣뻣인데만 잘라내 뻣뻣한데만? 응 나물이 안될 때 맛있어? 맛있어 우리 집에서 옛날에 반디나물이라고 그랬어 반디나물 서울 오니까 참나물이라고 끝에 그래가지고 씻어 살짝 한번 씻어 이제 또 삶아가지고 씻고 아 살짝 씻고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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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부터 끓일 때 물이 끓일 때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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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향이 좋네 향이 좋아 맛있어 해줬을텐데 네가 그전에 많이 먹었지 뭔지도 모르고 먹었어 나물을 그냥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맛으로 먹는 거지 색깔이 확 살아나네 색깔이 확 살아나네 생걸로 초치고 그냥 빨갛게 고추장에 묻히기도 해 샐러드로 잠깐 데치는구나 찬물로 헹궈주고 고추장 소금 고춧가루를 자른다 소금 싹기만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아, 좀 짜 버리는구나. 물기를 쭉 짜내고 파 쪽파고 암파나 넣어도 돼. 쪽파가 있으니까 이제 넣은거야. 길게 길게 안해도 돼. 조금 고명으로 좀 넣어. 홍고추? 그래서 약간 넣어. 청양고추 같은 거 안 들어가네. 고춧가루도 안 넣어. 맵지 않게. 국간장? 집에서 담은 간장. 고춧가루. 참기름. 이렇게 넣고. 마늘. 간을 봐야지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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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냄새 좋네. 맛도 있어. 고소하게 묻히는구나. 간을 보고. 고춧가루. 고춧가루. 약간 싱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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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깨 좀 뿌리고. 욕물을 잘 따지면 간이 딱맞아 육수 간이 딱맞아 맛있겠네 Marion 양념장 가지나물도 금방 해버리면 돼 얘를 한번 더 찍어야 돼 잘 먹겠습니다 참나물 먹어봐 이거 맛있어 시그루치 나물 외상이야 그러네 약간 향긋하네 냄새가 좋아 근데 또 취나물 같은 거하고는 틀리고 아까 미나리향 비슷하게 살짝 나네 이게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참나물 참나물 좋아해 음 우린 어려서 많이 먹었어 우리 밭에가 있어 부추식으로 비어 먹으면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그래 그게 다음 해에 또 나고 함불만 뿌릴 때 계속 살아 흠 흠 흠 와... 아... 이거 제찌개가 나오려고 한 거 이거 금방 들어가니까 그냥 아... 시원해 흐흫 흐흫 흠 향긋하다 맛있는 나물이네 미션 또 나고 또 나고 진짜 오 이런 뭔가 저거 저거 좀 진짜 음 ..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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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